XSFM입니다. I, D, W, K 이상평론에 등장하는 방송 내용에는 궤변이 종종 삽입되어 우리는 누구에게도 청취를 권장할 수 없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에어컨이 지금 고장나면 에어컨 기사님이 도착하시는 데까지 일주일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 에어컨을 지금 주문하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들어오는데 일주일,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에어컨을 트시는 것보다 집에서 자유행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투팍도 그런 말은 안 했어요. 한국에서 지금 더위를 경험하셨다면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 있지만. 저 어저께 에어컨 주문했는데요. 이준균 PD입니다. 손희상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껴들어.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에어컨을 주문했다니 부르주아 지네요. 아 그게... 에어컨 수집해요? 아니요. 아니요. 에어컨이... 에어컨을 안 썼거든요. 오랫동안. 자꾸 이제 그... 원전을 돌려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안 쓰다가 투항했어요. 그리고... 원전을 쓰려고? 네. 4일 만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어컨이 지금 젤비 쌀 때 아닌가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운대 호텔 이런 것 같지는 않아서 성수기에 3배 요금을 받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기사님들이 설치비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감안하셔야죠. 아 그런 건 있겠네요. 왜냐하면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너무 더워서요. 아 요즘에 얼마나 덥냐면은 지금 서울 기온이 오늘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서울의 기온이 예멘에 있는 아덴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덥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 아 그럼요. 그런 날 잠바를 초입고 와서 앉아있는 손인상 선생과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하세요. 새 광고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선풍기 말고 벨레 에어석큘레이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부드러운 공기순환을 돕는 벨레 서큘레이터는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석큘레이터. XS몰에서.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사계절 내내 냉방, 난방휴율을 올려주는 벨레 서큘레이터는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석큘레이터. XS몰에서. 네, 에어석큘레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네. 에어석큘레이터를 들이시는데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뭔데요? 안 이뻐요. 그렇습니다. 에어석큘레이터들이 이상하게 안 이뻐요.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저 누워있는 바닥에 있는 큰 머리는 뭐지? 하면 그게 에어석큘레이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네, 보통 시커맣게 생겨가지고. 네, 보댕댕도. 네, 그래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쁘게 만든 걸 들여왔습니다. 네. 디자인이 괜찮고요. 그리고 커버에 나사가 없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청소가 쉽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냉방할 때 물론 에어컨과의 꼴라보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대류식 난방을 하시는 집안에서는 겨울에도 쏠쏠합니다. 네, 에어석큘레이터는 당연히 선풍기 구실도 합니다. 소음이 조금 크지만 바람이 훨씬 강력하죠. 네, 바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어석큘레이터가 낫습니다. 그래서 런칭 기념으로 13%에서 20%까지 할인 중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큰데 훌륭한 자린고비 가장들이 있어요. 에어컨은 한 대 이상 안 놓는다. 에어컨은 없는 집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집 모두가 두 대씩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상용 USB 선풍기와의 세트 구성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시고 에어석큘레이터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구매를 염두해 주셔도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 에어석큘레이터까지는 필요 없는 크기의 집이라 상관이 없었는데 같이 온 물건 중에 USB 선풍기 있잖아요. 보통 USB 선풍기가 아닙니다. 댑숑셉니다. 예쁩니다. 에어컨 바람 방까지 들어오세요? 아니요. 그런데 그래도 방문 열어놓으면 대충 덥진 않아요. 그 방까지 시원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리실걸요? 꽤 걸려요. 그때 서큘레이터 쓰면 직방이에요. 그런데 참을 수 있어요. 요란 떨기 뭐 해가지고 나도 에어컨 사줘. 서큘레이터 사줘. 집에 물건 두기 싫지 않은데 왜 지금 광고 안 해? 꼭 하나 사고 싶네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잠바를 입고 온 게 아니고 이건 린넨이잖아요. 시원합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면? 사실 근데 린넨 옷을 속에 뭘 받쳐 입지 않고 그냥 입으면 젖꼭지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젖꼭지가 쓸려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속에 뭘 좀 받쳐 입고요.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오늘 그냥 저는 무슨 평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죠.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예매는 됐고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됩시다. 네.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양의 시대 포에서 말이죠. 네.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오가면서 금괴와 담배를 팔아 제끼는 방법.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금괴와 담배, 금괴와 담배, 금괴와 담배 이것만 하면 돈 걱정은 안 했대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대양의 시대 포에서 목숨을 걸고 일본 해적들과 싸우면서 설탕을 막 팔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아메리카로 이주시켜서 설탕을 재배시켜도 되고요. 그럼요. 오키다의 사람들을 괴롭혀가며.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대양의 시대 포에서. 그렇죠. 인도에서 후추와 육두구를 사서. 육두구를 사서. 유럽에 가서 팔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대양의 시대 포를 한 모두는 다 가난할까요? 저희가 진짜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대양의 시대 포가 보면 뒤에 PK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네. 부산 경북. 하여간 이제 그 이 게임 안에서 그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부산 경남이야. 네. 아 그런가요? 여기서 이제 그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후추를 사서 유럽에 사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은 막 좀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인도를 가는 거는 아프리카를 돌면서 가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아프리카에 정박하면 되거든요. 보급함이 많잖아요. 인도에서 후추 유통하는 거는 대양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매번 아프리카를 뺑 돌아서 긴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겹습니다. 네. 그래서 대양의 시대 포 팬카페에 들어가면 어떤 형님이 게임 맵을 막 뜯어 놓쳐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혜주 운하를 뜯어놨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돌지 않고도 그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홍해를 통해서. 실제 수혜주 운하보다 훨씬 넓어요. 그렇죠. 배가 상하행선으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힘을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아이씨.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상평은 자주 해야 되나요? 당황하지 않으려면. 네. 우리는 이제 인도에서 후추를 헐값에 삥 뜯고요. 또 동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이빨을 헐값에 착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서 팔면은.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죠. 하지만 진짜 부자는 그 수혜주 운하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 맥컬이죠. 그렇죠. 뭔 소리야. 진짜. 우리하고는 좀 먼 사람이죠. 진짜 부자는 고에이야. 고에이. 아 그럼요. 이 쓰레기들이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데 돈은 안 벌고. 개발사다. 네. 아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그 수혜주 운하가 뚫려서 우리가 유럽으로 쉽게 가게 되는 이 길목에 아덴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프리카와 인도를 삥 뜯어서 유럽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우리는 커피를 왕창 사가지고 유럽의 가족을 팔 수 있습니다. 네. 순수익이 900%가 나와요. 그렇다고 하죠. 네. 이렇게 그 무역을 하기에 되게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항구가 그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 쪽에 툭 튀어나온 데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좋아서 옛날부터도 현실 세계에서도 크게 번성을 했던 곳입니다. 그럼요. 네. 네. 향료 무역으로 좀 많이 유명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는 기원전부터 인구 밀집적인 도시 문명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인도양 문화권에 대한 지식을 별로 전파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추지도 않죠. 그런데 지도에서 인도양을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가장 긴밀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인도로 가려고 해도 동부에 아프리카에 이제 그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에티오피아나 케냐로 가려고 해도 아덴만을 거쳐 지나가면 엄청 가깝습니다. 네. 인도양을 뚫고 지나가기가. 이 동네에 있는 이제 그 도시 오랫동안 된 도시 중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있는 사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트와이스의 멤버죠. 그래요? 그 이 사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2500년 목욕탕이 있고요. 네. 고대부터 있었던 도시는 아니지만 시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시밤. 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10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질비합니다. 배틀렛에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너 어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시밤이라고 그랬더니 차단하고. 중동놈들은 욕을 한다며. 네.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 올라있는 도시 중에는 자비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몇 번째인가로 오래된 대학이 있었던. 네. 지금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만 그런 곳도 있고요. 대학이 있는 곳은 보통 유통업과 무역이 융성했던 곳들입니다. 네. 도시 중산계급들이 많이 살았다는 뜻이죠. 그럼 정부는 왕은 특히나 돈이 저렇게 많은 걸 보니 애들을 가르쳐야지 라고 다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학들이 그던 도시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동네가 예민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오늘날은 1인당 명목 GDP가 1천 달러 미만. 구매력 기준으로도 3,300달러 정도에 불과한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라오스 설명해 드렸는데 라오스는 예민에 비하면 몇 배의 부자입니다. 네. 라오스마저도. 라오스마저도 못 세는데. 막말은 여전해. 예민은 말이죠. 심지어 석유산출국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석유산출국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남미에도 간혹 있어요. 얼마 전에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너무 싼데 석유가 안 팔리는 이유는 차를 못 사서 그런 나라들 많이 있어요. 예민 매력이 됐나. 오늘 방송 분량이 한 1시간쯤 될 텐데. 네. 아주아주 재빠르게 예민의 역사를 훑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대에는 예민. 처음에 예민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 이유는 대항의 시대를 하다가. 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데 예민은 왜 저래.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생각인 거죠. 손이상 선생은. 그러니까 가난하질 수가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항의 시대에서도 예민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빨간머리 해적이 자꾸 나와요. 죽여도 계속 생기거든요. 위험하긴 위험해요. 쉽게 이길 수는 있는데. 하여간 이제 이 예민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원래 이제 심냐르라고 하는 오래된 왕조가 있었습니다. 기원 전에 성립해서 기원 후 6세기까지 존속을 했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나라였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건 한 2세기인가 3세기인가 그렇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 중동세계에는 서쪽으로는 기독교를 믿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동쪽으로는 배화교를 믿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다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유대교를 믿은 거죠. 그렇죠. 중립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기원 후 6세기 초반쯤에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 털려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동네가 이슬람화를 하게 되죠. 그 주변 다른 동네들하고 비슷하게요. 그런데 이제 그 예멘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이 다른 동네들하고 조금 좀 달랐어요. 다른 동네들은 보통 보면 이제 무한마드가 입을 털어서 감동을 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털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건 순화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마음을 털고 안 되면 다음번에 군대랑 가진 않더라 지금. 그렇죠. 입을 털어요. 마음을 털죠. 그건 그래. 그건 그래. 그렇게 말빨로 그렇게 개종을 시킨 사례들이 이제 초창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메카 같은 경우에는 부족 간의 어떤 외교적인 합의에 의해가지고 이슬람교를 믿게 되는 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칼리프 시대에는 정복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슬람이 전파가 됐는데. 정복과 외교와 정복. 네. 예멘 같은 경우는 무한마드의 조카인 알리라고 있어요. 이 알리가 예멘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퍼지게 된 거죠. 누가 보냈냐. 우리 삼촌이. 네. 그래서 이제 예멘 사람들은 실제로는 무한마드를 접촉한 적도 없고 그 초기 이슬람 공동체하고도 접촉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독특하죠. 네. 알리를 통해가지고. 네. 윤세명 기자님. 네. 무한마드하고 오한마 중에 뭐가 더 무섭습니까? 그럼 무서운 것들은 결합을 한다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아. 오한마를 든 선지자. 그렇죠. 무섭지. 손이 날아갈 수도 있죠. 네. 종교도 날아가요. 일단 그전에 믿고 있었던. 네. 근데 이 예멘이 알리를 통해서 개종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알리는 칼맞아 죽잖아요. 응. 알리가 칼맞아 죽고 나서 그 알리의 추종자들이 시아파가 됩니다. 초기 시아파가 돼요. 의원류가 됩니다. 그 알리가 이제 그 3대 칼리프인가 그랬는데 좀 억울하게 뒤에서 칼빵을 맞았어요. 이제 그 칼이 이만큼 들어갔대요. 아이고. 어렵고 이제. 거기 칼은 이렇게 둥긴데. 그러게요. 알리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시아파가 됐는데 이제 그 예멘도 그 알리랑 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아파의 한 부류가 이렇게 막 생겨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예멘에 있는 시아파들이 알리를 지지하긴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되게 순이파랑 비슷해요. 그 막 이란에 있는 순이파들이랑 되게 다르게. 되게 뭐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시아 교리가 없고요. 사람이 칼맞아 죽었으면 땡이죠. 어떻게 다시 살아돌아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우리도 그건 인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리적으로도 순이파랑 많이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 예멘에 있는 시아파를 자이드파라고 하는데 때때로는 자이드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제가 종교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간혹 그 종교학자들 가운데 그럼 뭐엔 전문가겠어요. 여기 그 예멘의 자이드파를 시아파로 분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멘에 있는 순이파는 사파이파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순이파랑 또 좀 되게 달라요. 알리 전승을 많이 계승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전체적으로 이 원류는 메카로부터의 원류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나라의 이슬람하고 예멘의 이슬람이 좀 다르다.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받았고. 네. 받은 루트도 달랐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좀 이제 그 시아파와 순이파가 이제 그 이슬람 세계가 분열됐을 때 역시나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약간 중립을 지키면서 양쪽에 물건을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번성을 했죠. 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올라올 덕지리님의 트윗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듣고 또 한마디 할 겁니다. 또 발끈해가지고. 자식아. 이제 그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되면은 중세 때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잖아요. 막 유럽 사람들이 막 쳐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짱센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살라딘이 이집트를 지배를 했는데 그 이집트의 이제 그 예멘이 명목상으로는 종속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고 그 이제 그 거리가 또 이제 왔다 갔다 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멘에서는 그 자이드파의 이맘들이 그 독자적인 지배권을 한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네. 마치 프랑스의 현대에 점령당했던 알제리와 같이. 네. 이집트가 직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때 이 중세의 예멘은 특히 커피무역으로 15세기와 16세기쯤에는 전세계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부자 나라였어요. 커피란 재미있어요. 네. 늘 생산하는 나라는 부자가 안 돼요. 네. 유통사 낀 나라가 세요. 네. 이때 그 이제 그 커피를 많이 팔던 그 유명한 항구가 모카라는 항구가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그 커피의 한 이름인 모카 커피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익점 선생이 여기까지 가신 거죠? 아, 그렇죠. 문익점 선생이 모카 씨를 숨겨서. 에스프레소 한 잔 주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면허를 훔쳐가지고. 옆자리 손님의 테이블에서. 화장실 갔을 때. 아니면 셀프바 갔다가. 네. 근데 이제 중세 때의 동방에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때쯤부터 예멘이 이제 그 어두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를 패서 막 털고 종속을 시켰어요.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오스만의 터키의 이제 그 꼬봉이 됐는데. 네. 예멘은 터키가 아니고 그 이집트의 꼬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터키의 꼬봉인 이집트의 꼬봉인 예멘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서아시아나 이 남유럽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특이한 경우들이에요. 그 정복지의 정복지가 되는. 네. 그런데 이제 오스만이 아랍세계를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그랬을 때 무역의 세금을 왕상 거뒀어요. 그때 이제 뭐 예멘 상인들도 물론 피해를 봤겠지만은 유럽의 베니스 같은 이제 상업국가들도 많이 피해를 봐가지고. 유럽은 이미 상인들과 주교들의 밀접한 관계가 이제 군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상인을 건드리면 군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들이 유럽 각국을 움직여서 오스만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 팔아먹을 길이 막히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멘이 지중해 세계의 전쟁 때문에 물건을 막 못 팔고 그러던 그 틈을 타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고 와요. 그래서 예멘의 남쪽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는 그 수혜준화를 뚫어줄 유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없었으니까. 하여튼 이제 아프리카를 뺑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그 예멘 남쪽에는 소코트라라고 하는 섬을 점령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포르투갈이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이제 물건을 팔려면 우리가 대신 팔아줄게. 돈을 줘라. 이렇게. 그런데 또 포르투갈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신 파는 걸로 부자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이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포르투갈은 또 스페인한테 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합병돼가지고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종속됐던 적이 있었어요. 따라서 예멘은 포르투갈에 털린 스페인에 털리게 됩니다. 그럼요. 그다음부터는 스페인이 또 갑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스페인은 또 얼마 안 있다가 네덜란드한테 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 함대를 막 침몰시켜버리고. 확실히 김민아 아저씨하고 차이가 느껴집니다. 빠르긴 해요. 네. 맞습니다. 빠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멘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빠르느라 뭘 자꾸 빼먹어도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갑은 네덜란드예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예멘 남부에서 갑이 된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그렇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갔죠. 대부분. 영국은 이제 1800년대쯤에 됐을 때 그때쯤에 이제 예멘 남부에 아덴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직접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예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네. 가장 번성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아덴의 총독을 파견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인도양의 석탄을 공급하는 기지로 삼았죠. 1840년부터는 영국의 예멘 남쪽에 대한 완전히 그 지배권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멘 북부는 그동안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그럴 때도 좀 근근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800년대쯤에는 그 오스만 제국에 대항을 해서 이십트나 아랍 각국들이 독립운동을 막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오스만 군대가 독립운동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남화를 해요. 남쪽으로 와가지고 결국 이제 그 예멘 북부까지 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 본토를 다 잡아먹고 예멘 북쪽까지 왔다. 네. 그래서 예멘 북쪽에 있는 산하에 괴뢰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산하라는 도시가 다시 등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멘이 북쪽은 오스만의 지배를 받고 남쪽은 영국의 지배를 받는 이런 형태로 1800년대에 그렇게 확정이 돼버리죠. 보통 이런 원래 한나라였던 국가가 둘로 갈려 싸울 때는 어떤 열강들을 위한 대리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남북 예멘도 영국과 오스만의 대리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분단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1905년이에요. 영국도 마음이 급해요. 수해지 운하를 뚫어놨고요. 네. 본격적으로 전쟁을 끝나고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럼요. 이 땅을 내 걸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커피 무역을 시작해야 되거든. 네. 물론 하고 있었겠지만. 네. 이제 1905년도에 그런데 이 합의가 대형제국과 오스만제국의 강제조약에 의한 거였으니까 남북 예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분단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그럼 이승만은 언제 나와요 이제? 이승만은 그때쯤에 저기 뭐 어디 공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면에 예승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아, 예. 그러니까 남예면 단독정부를 세우고 다 죽여버려. 이런. 아, 네네네. 그때 이제 그 19세기 후반 때쯤에 그때 그 북예맨 쪽에는 자이드교를 믿는 이맘들이 있잖아요. 그 이맘들 중에 야희야라고 하는 이맘이 있었습니다. 그 야희야가 지하들을 선언을 하죠. 성전. 네. 이맘의 성전선언은 이제 오스만의 지배를 거부하지만 또한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침공을 하고 있는 서구 열강의 침공에도 반대를 하는. NL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오스만과 영국에 의한 그 예멘 분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오스만 제국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터키인들이 북예맨에서 물러나면서 야희야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북예맨 쪽이 이맘 체제로 그렇게 되면서. 성전을 하는 정권. 네. 전근대적인 이맘국이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왜 전근대적이냐. 재정일치라고요. 네. 재정일치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 시기가 1차 대전 끝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1900 몇 년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전 세계가 근대로 이행을 했을 때인데. 이미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럴 때고 비행기가 그때 날았겠죠. 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재정일치 국가가. 네. 그렇게 되죠. 북예맨이 그렇게 독립을 하게 됐고요. 그게 1918년인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때쯤에 1919년인가 그때 3일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던 때 남예맨은 어땠냐면. 남예맨은 계속해서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맨이 지금 보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약간 니은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살짝요. 네. 그 니은자의 북쪽. 그 위쪽이 산하를 수도로 하는 북예맨이고. 그 아래쪽에 니은이 꺾이는 부분이 남예맨인데.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된 게 영국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 해안에 사막지대가 있잖아요. 그쪽에 있던 한 20개쯤 되는 독립 유목 부족들이 있었어요. 유목 부족들을 하나하나 접촉을 해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네들을 오스만으로부터 지켜줄게. 그러는 대신에 외교권은 우리가 가져갈게. 이런 거죠. 군사 지원을 해줄게. 이게 보면 약간 한일병합이랑 좀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그 한 20개가 되는 딱 정확히 아마 20개일 거예요. 그 20개의 그 부족 국가들이 그 남예맨에 포함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영국령이 됐죠. 이 그 20개의 부족들이 지금까지도 예멘 내에서도 전근대적인 관습들. 그 부족 문화를 고수를 하고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예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아 쟤네 전화나에서는 막 14살 먹은 여자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집안일을 시킨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부족 문화에서 나온 거고요. 사실 뭐 지금 그런 조혼이나 아니면 명예살인이나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는 다 불법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이었는데 그 부족 단위들을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못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죠. 그렇다. 네. 하여간 그 이제 남북예맨이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북예맨만 1918년에 먼저 이맘국으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오스만으로부터요. 그런데 이제 그 이맘은 어쨌든 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이니까 예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독립 영웅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이맘이 되게 뭐랄까 국방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굉장히 무능했던 거죠. 아이고 이런. 네. 그게 좀 이승만인데 흥선대원군인 거예요. 오 맨. 그래가지고. 무능한데 개꼰데. 네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추정하시는 바와 같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망한 집 할아버지. 네네네. 이 이맘이 되게 이상한 짓을 했었는데 그 북예맨 쪽에 속해 있던 이드리 씨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족 말고 또 다른 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른 부족들한테 그 이드리 씨를 공격해가지고 걔네 땅 뺏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드리 씨가 사우디 왕가에 귀순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그런 선택지가 있죠 여기서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예맨이 사우디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국경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우디는 영국의 동맹국이잖아요. 그런데 남쪽도 영국령이고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고립돼가지고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 즉 영국에게 객인 거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버려가지고 계속 막 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지고요. 탈탈 털리고. 1934년도에 화해조약을 맺었는데 영토를 많이 상실을 하게 되죠. 그때 북예맨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북예맨 쪽에도 있던 교육받은 지식인들. 서구식 서양식으로 교육받은 지식인들이나 특히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는 대도시였던 산하에 살고 있는 중산층. 그리고 뭐 그 이제 젊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장교들은 먹물들이죠. 네. 그 당시에는 다들 지식인들이죠. 아니 그 이맘이 이상하게 그 괜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나라가 지금 탈탈 털렀는데 빡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그 자유예맨운동이라고 해서 그 보수적인 이맘체제를 비판하면서 나온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자유예맨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게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반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쇄국정책을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멘의. 네. 쇄국정책. 예멘의 흥선대원군의. 네. 예승만의. 예멘의 개항을 주장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을 요구를 하고. 언제까지 이맘정치할 거냐. 네. 이제 우리도 상록수를 읽자. 여자들도 좀 교육 좀 받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기를 또 요구를 하고요. 이 운동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멘 자유당이라고 하는 당 정당운동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네. 예멘 자유당은 급기야 반체제운동 반정부운동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1934년 그때부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야희야 이맘. 이때 그 당시에는 이미 야희야 이맘이 많이 늙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외세를 척결 못한 상태에서 독립을. 명목상의 독립을 이룩하게 된 지도자들은. 네. 가급적 자기를 중심으로 한 왕조를 수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야희야 이맘은 좀 약간 이상했던 게 자기 아들내미가 있는데 그 아들내미한테 바로 승계를 해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안 친했구나. 원래 근데 이맘 제도 자체가 선출제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승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이맘 북예멘에서 정치적으로 되게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인데도 이제 아들이니까 그렇겠죠. 뭐 이제 정치에 많이 그 개입을 했었는데 자기가 다음번에 계승을 받지 못하는 것이 거의 점점 더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그 아들내미인 사이프가 아예 그냥 그 자유당에 가담을 해버려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애비한테 칼침을 놔가지고 저승을 보내버리죠. 실제로 칼침을 놨어요? 아들이 직접 찌른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구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승을 보내고. 중정부장이 신한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탕탕탕 하고. 저는 자유당에 가담했하길래 보통 이러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가 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이 맘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이프는 미국과 프랑스 등등 이제 다른 이제 서양 열강들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하나하나 손을 잡으면서 그 국가를 근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보통 리콘뉴 모델이에요. 네. 그럼요. 새롭게 국가를 개조해보겠다라고 나섰던 그 조직에 엄청나게 심각한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실제로 파워도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개혁을 이루어내 그 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시민 조직들은 다 털어내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근대화 작업을 하지만 권력을 나눠주지는 않았던 거죠. 자기의 옛 동료였던 자유당 사람들은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이때부터는 이맘국이라기보다도 사실상 전제왕정이 되죠. 아이고. 네. 북예매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유당에서는 이를 갈았겠네요. 네. 그랬겠죠. 우리는 기원전부터 잘나가던 시절.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라는 깃발을 이제 말 위에 앞에다 꽂고 흔들면서 다니기 시작하던 이 모든 종교의 정복사업 시대에 예멘이 휘둘리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휘둘리다가 어느 순간에 남북예면으로 갈려졌는가. 영국의 역할, 사우디의 역할, 내부의 종족들의 역할, 그리고 이 나라 특유의 이슬람의 지도자들의 역할까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이제 해방되던 시절까지 지금 따라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딱히 해방이랄 것도 없는 해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한반도하고 여기까지는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승만 및 이승만 겸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한테도 좀 당연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한놈이 등장했다는 건? 이거 탕훼이랑 비슷한가? 탕훼이요? 이것도 한국이랑 비슷한가. 이거 어떻게 난 그렇게 들었지? 탕훼이라고 들었죠. 저도 탕훼이라고 들었죠. 이 나라의 실권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전제왕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 뒤에 역사를 이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평론은 없지만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지는 스낵, 프로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벨레 에어선큘레이터처럼 직각으로 고개를 들 수 있는 선풍기는 없죠. 벨레 에어선큘레이터는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선큘레이터 XSFM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특가로 구매하세요.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푸르넥이 요즘 빅그린의 행사 사이클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열일. 네. 행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일하고 있어요. 요파씨와 푸르넥이 함께 행사를 하네요. 네. 네. 푸르넥이 3개 사문 하나 더 주는 3 플러스 1을 행사 중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3개를 사모 웬만해서 4만원이 넘어가요. 4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이 한정하여 XSFM에서 제작한 요파씨 코스터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코스터가 많이 안 남았거든요. 네. 이게 저희 공개방송 때 드렸던 코스터죠. 네. 그래서 지금 남은 코스터들을 한꺼번에 우르르 찍었으니까 XSFM을 와주시는 분들께 사은품으로 돌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검색해보시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진짜 얼마 안되네요. 선착순 30개. 네. 순식간에 없어지겠네요. 푸르넥은 제주도에 있는 회사라 사실 배송비가 조금 비쌉니다. 네. 그래서 4만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비가 무료 요파씨 코스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착순 30개고요. 네.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외국의 역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손희상 선생과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어요. 네. 스튜디오가 춥네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이제 사람마다 참 반응이 달라요. 이경혁 문학위는 더 더 이러면서 좋아하거든요. 더 춥게 해줘. 아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이 녹음을 위해서 슈퍼컴퓨터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열심히 가열차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 슈퍼컴퓨터는 얼마나 슈퍼한지 자존심이 세가지고 팬이 없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녹음을 멈춰요. 이 XXXX. 가끔 꺼지고. 그래서 에어컨 빵빵 돌려줘야 됩니다. 이 컴퓨터 때문에. 네. 손희상 선생이 희생하고 있어요. 북예멘이 왕국이 됐습니다. 네. 왕국이 됐는데 이제 20세기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이죠. 2차 대전이 이미 끝나고. 네. 아랍 세계 각국이 오스만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고 서양 열강으로부터도 점차 하나씩 독립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와중에서 이 아랍 각국이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안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다 똑같은 말을 쓰죠. 그렇습니다. 아랍어를 쓰죠. 사투리들이 좀 심해가지고 서로 못 알아듣긴 하는데. 결국 통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또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쪼개져가지고 분할돼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 그것도 그런 국경선을 그어놓은 그 자체도. 상당국가의 국경선이 일직선이 조금 비틀어진 형태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식민 시절에 지멋대로 막 그어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들은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좀 뭉쳐도 되지 않을까. 1958년이 되면 이라크하고 요르단이 합쳐서 아랍 연방이라고 하는 왕국이 수립됩니다. 이라크는 그 당시에 왕국이었고요. 요르단도 왕국이었는데 요르단은 지금도 왕국이죠. 근데 이제 이라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네. 그래가지고 아랍 연방왕국은 한 반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이라크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양반이 알바크르라고 하는 양반인데 그 바크르가 한 몇 년 해먹다가 그 바크를 꼬봉인 사람이 독재자가 되죠. 사담 후세인. 네. 그게 후세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합쳐서 아랍 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유에이 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이집트는 당시에 이제 그 군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정을 정복하고 이제 군사 독재정을 이룩한 압델나세르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시리아는 알 아사드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 한국도 사실상의 괴뢰정부잖아요. 한 30년 동안. 그랬던 적이 있었죠. 군사 독재 괴뢰정부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역사책 뒤져보죠. 그러면 서아시아의 독재자들한테 무진장 잘해줍니다. 서로 좀 많이 친하기도 했고요. 앞뒤 나세를 막 건국의 아버지 이러면서 막 만화책도 만들어주고. 독재자 알자 회. 네.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내자 회. 그러니까 이 아랍 합중국은 이집트도 그렇고니와 시리아도 그렇고 그렇고 둘 다 이제 그 군부 독재 군사 정권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북예멘은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라크하고 요르단이 합쳐서 수립된 아랍 연방왕국에 가입하지 않고 이쪽에 합중국 쪽으로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좀 더 센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남쪽 예면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확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만 딱 뽑고 있으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와 예멘은 서로 너무 멀고요. 그렇죠. 다 떨어져 있죠.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중간에 또 이제 지나가려면 적국을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중간에 딱 껴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가는 길에 비명 횡사할 상황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딱 가입을 했는데 북예면에도 이제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부가 우리가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를 이렇게 딱 보니까 쟤네들은 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기네가 짱 먹었는데 그런 예시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랍 합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북예면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유행이 번지잖아요. 이게 합품과도 같죠. 아시아의 근대사를 보면 한쪽이 했더니 나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동맹을 맺을 때도 잘 선택해야 돼요. 정치 시스템이 잘 안 맞는다라고 동맹 맺으면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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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마침 그때쯤에 이맘이 늙어서 죽고 권력에다 공백이 생겼을 때 그때 살랄이라고 하는 대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정을 무너뜨리죠. 그때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동맹국인데도 왕정을 지원한 게 아니고 이 군사 쿠데타를 지원을 해가지고. 왜일까요? 알자잖아요. 알자니까. 너네도 해. 행원이 좋아. 왕정보단 군정이지. 다들 군복을 입고 다니고 가슴에다 훈장 주렁주렁 달고. 그래서 예정이가 나타났다. 맨정이. 그렇게 돼서 군사 정권이 북예면에도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도 그 이맘 체제를 지원하는 북부 산악지대의 왕당파들이 있으니까 이슬람교를 좀 빡세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한 8년 동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궁 방위사령관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책임자 나오라 그래. 전화 받으라 그래. 내가 지금 탱크를 몰고 가서 반란군놈들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하지만. 그런데 8년간이나 했어요. 한국이랑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간 거죠.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지역 감정에 되게 관대해져요. 물론 이제 6.25 전쟁이 굉장히 참혹하고. 3년을 했어요. 그랬지만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가지고 국지전이 계속 일어났던 그런 적은 많지 않죠. 그리고 내전으로 구분하기에는 비교적 대리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역사를 봤을 때는 군사정권이 거의 대부분 다 철권 통치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독재로 향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정권을 전세계 군사정권들을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때 이 당시에 북예면에 살고 있던 구자유단계 자유주의자들이나 지식인들 그리고 특히 부유한 상인들 같은 경우는 맨날 무슨 이슬람 율법들이 되는 이맘 체제보다는. 이맘보다는. 네. 공화국 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무능했는데 꼰대였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쿠데타를 지지를 했죠. 이게 어제 이제 김민하 아저씨가 얘기한 NL의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잖아요. 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상평론만 되면 저도 마구리로 변해가지고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북예멘은 그때부터 1962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군사정권이 쭉 이어졌죠. 2010년대까지요. 통일된 이후까지. 참고로 이제 북예멘이 가입했던 아랍 합중국은 시리아가 잠깐 탈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공중분해가 됐었습니다마는 1970년대가 되면 이집트하고 시리아에 더해서 리비아가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아랍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한 5년 동안 해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끼리끼리. 네. 리비아에는 그때 이제 카다피가. 네. 동질감이 대단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끼리끼리 잘 돌았죠. 노하우가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아. 서로서로. 저 저 저 그 집사 카페. 그렇죠. 독재 집단지성. 네. 동네 부모님 카페 이런 것 같은. 네. 북예멘이 이렇게 군사정권으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 체제로 넘어가고 있던 그때쯤에 남예멘에서는 독립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영국. 네. 독립운동이 한창이었다는 건 그때까지도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미 한 2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비웃을 건 아닌데 그걸 설명이라고. 제가 살짝 드리긴 했는데 독립을 못했으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아니. 그런데 뭐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차 대전 후에도 영국의 신민지로 계속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제 영국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상한 통치를 합니다. 이상한 통치 방식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그 아덴의 참정권을 영국인만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영국인의 후견인. 말하자면 남편이 영국인인데 와이프가 예멘 사람이다. 아덴 사람이다. 그러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덴을 제외한 남쪽 예멘의 다른 지역들은 인도 총독부가 관할을 하는 흥선대원군 같은 체제의 부족 관습을 유지하는 그런 부족 국가들로 그냥 남겨둬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정희를 소환하다 못하니까 요즘에 흥선대원군이 자주 소환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 뉴스아카이브에서 대원군 얘기 좀 해봐요. 총독부 관할이 됐다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인도 총독부가 관할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덴은 되게 잘 살고 되게 부유한 도시니까 영국이 직접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족 국가인데 그냥 돈 많나요. 이것까지는 피곤한데 어떡하지? 인도에 공무원 많잖아. 이리로 파견 보내라 그래. 네. 그런데 이제 부족 국가들은 부족 국가들이고 아덴은 좀 뭐랄까. 거기는 교육을 받은 예멘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좀 부유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정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 장외에서 싸워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노동자 중심으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아. 아민노련. 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남예멘에서 아덴을 중심으로 한 몇몇 도시들에서 노동자 파업이 계속됩니다. 굉장히 빗발쳐요. 그래서 이제 아덴 정부가 예멘인의 정치 참여를 차츰차츰 허용을 하게 됐는데. 짧게 말해서 그렇지 몇 십 년에 걸쳐서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950몇 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그 참정권을 처음으로 허용을 했을 때 그때 기준이 그랬습니다. 일단 아덴에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아따 짜게 나오네. 네. 그리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만 참정권을 부여를 합니다. 돈 좀 있어야 간다.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겠죠. 재산이 없으면 참정권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아덴에 거주하고 있는 예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참정권을 갖지 못했어요. 절반 미만은 참정권을 가졌고. 그런데 원래 예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원래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 아덴에 있는 그 산별 노조들이 연맹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덴의 아덴 노동조합회라고 하는 게 1950년대에 창설을 하게 되고요. 아덴 노총. 네. 이게 인민사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으로 60년대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봅시다. 참정권을 못 가졌는데도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치조직화가 이루어졌고 그게 정당이 됐다. 네. 노동자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남예면 운동권의 pd계열이라고. 그렇죠. 참 안 이어질 것 같은데 어제 방송하고 왓고 되게 잘 맞아. 이제 이 pd계열이 노동운동 중심이고 노조들의 힘은 되게 셌어요. 조직력도 세고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당의 인민사회당의 정치력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이 있어봤자 그 정당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키던 남예면의 노회찬이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내려고 했더니 사표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사표를 못 내는 그런 이야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녹음을 이렇게 바로 이어서 하면 안 되겠어. 아무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치 조직화가 너무. 그럼요. 그런데 그때 또 보면 남쪽 예면에서 한편으로는 에넬계 운동권도 있었어요. 그렇죠. pd가 있으면 에넬도 있는 법이죠. 네. 민족주의 이맘의 친구들. 네.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민족주의자들이 남예면에 있던 부족 단위들의 연맹체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부족 단위는 투표 같은 것도 모르고 계속 살았으니까요. 더 나빴으니까요 상황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부족 관습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 조상님들이 해왔던 대로 그렇게 열선비적인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막 조언하고 명예살이나 하고 그러려고 독일입하겠다. 아무튼 이제 그 되게 좀 뭐랄까 가부장적이고 그런 관습을 갖고 있는 이 부족 단위들이. 어쨌든 이 부족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으로서의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각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남아라비아 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체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진짜 에넬 같은 이름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독립을 독립 요구를 하면서 운동을 했지만 이 남아라비아 연맹은 굉장히 열선비보다 더한 보수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더 연장자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연장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아 막 전투 중인데 인사하다 죽구만. 너는 내 친척이 아니네. 그러면 너는 저쪽에 가 있어. 나는 팔이 안쪽으로 굽을 거야. 막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전투를 하러 가? 상황 이러면서. 어른이 아직 숟가락을 놓지도 못했는데. 손으로 먹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손으로 먹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지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층들이. 도시에 가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아라비아 연맹의 보수성에 실망을 해서 남예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조직을 창설을 합니다. 줄여서 난민전. 그렇죠. 왜 웃으시죠? 사회주의 예멘 노동자연맹은 언제 나와요? 산호맹. 그건 좀 이따가 나오는데. 알았어. 아무튼 이 남예멘 민족주의 전선. 난민전은. 이렇게 부르는 건 손 이상밖에 없습니다. 척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평화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은 굉장히 무역투쟁 노선을 간 거예요. 특히 1962년도에 북예멘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정이 무너지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거에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왕정을 무너뜨리고 저렇게 힘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폭탄으로 그렇게 무력으로 쟁취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경찰청장도 죽이고 국회의장도 죽여요. 예멘의 윤봉길 의사가 나타나서. 그런데 경찰청장도 영국 사람이었고 국회의장도 기본적으로 다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예멘의 사서에는 지금도 민족의 쾌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매국노화 앞잡이들을 저승으로 보내고. 그런데 난민전은 주로 아덴이 아니고 지역 쪽에만 조직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론적인 것들이 좀 많이 미약했거든요. 도시에는 아덴 노총이 있고 인민사회당이 있고. 그래서 이 난민전하고 pd운동권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남예멘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약칭전선.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때쯤 되면. 그런 새로운 단체가 창설되는데. 이 남예멘해방전선의 초기 지도자가 인민사회당의 당수였던. 이름을 까먹었네요. 조봉암. 대충 조봉암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돼가지고. 가칭 조봉암. 그래서 남예멘해방전선의 무력투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와 동시에 소비에트의 동맹국이 됩니다. 이때는 서아시아의 국가들이 특히나 아이언커튼을 들락날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의 동맹국이 됐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산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예멘에서 특히 남쪽 예멘의 도시지역에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마치 한국의 불교신자들이 한 1년에 한 번 절에 갈까 말까 한 그런 거랑 좀 약간 비슷합니다. 느슨한 불자들. 그러니까 그냥 종교로서만 있는 거고 정치에는 개입하지 못하는 거죠. 남예멘의 상황은요. 그렇게 남예멘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주의적인 경향이 컸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영향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이슬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부족 집단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그 도시에는 그 세속적인 도시노동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 정교 분리가 완벽하게 된 그 소비에트 체제의 후예들이 도시를 지키고 있고. 네. 흑선대원군같이 구는 사람들이 집안에 한두 명씩 들어앉아 있는 부족 집단은 이제 촌해감 있고. 네. 그런 구성이 된 것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남예멘이 독립을 한 게 1967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예멘은 1962년도부터 이제 군사국가가 되면서 아랍연방공화국 아랍합중국. 네. 쿠데타 알자회. 네. 쿠데타 알자회의 이제. 카다피와 친 카다피 앤 프렌즈. 네. 그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이제 그 아랍세계에 지원을 받는 북예멘이 있고. 그리고 남예멘은 그 소련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아랍연방과 그 소비에트의 대리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랍연방은 특히나 이제 대부분 다 보면 그런데 전세계의 그 군사 독재 국가들이 다 친미파예요. 미국이랑 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냉전의 대리전쟁이 예멘에서도 터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고 가장 크게 떠들었던 인물이 올로프 팔미인 거고요. 1990년에 이 두 나라는 길었던 전쟁을 잠깐 멈추고 화해를 하면서 잠깐 그 이제 일시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랬다가 다시 또 내전을 벌여가지고 94년도에 진짜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94년도의 통일은 북예멘이 군사력을 가지고서 남예멘의 아덴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이제 남예멘을 흡수하는. 무력통일. 네. 그런 식의 된 거죠. 그렇게 통일이 될 때까지 23년 동안 마치 한국과 북한처럼 북예멘과 남예멘은 산발적인 교전과 도발을 계속하는 그런 식으로 살았었습니다. 훨씬 심했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별로 독일에 비해서 독일 통일에 비해서 예멘 통일이 우리나라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없었다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판단하게 된 이유인 거죠. 아이언커튼 바깥의 이야기 같은 얘기였고 게다가 무력통일이 돼버렸다. 네. 평화통일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독일이나 한국이랑 좀 달랐던 거는 혹은 또 다른 분단국가였던 베트남도 있죠. 그런 나라들하고 좀 달랐던 거는 여기 예멘의 정치 세력이 단순하게 그냥 북예멘의 정통 정권. 그러니까 군사정권하고 남예멘의 공산정권 외에도 또 다른 강대한 힘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까지 설명해 주신 나머지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북부의. 대원군파. 네. 그 이맘 체제를 아직까지도 지지를 하고 있는 왕당파 세력이 있고 또 남쪽에는 그 부족 관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남부 부족 연합들이 있죠. 네. 그 부족 연합에서도 또 분열하고 싸우겠네요. 보나마나. 주사냐 비주사냐. 네.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부족들 간에서도 보면 이제 그 알카이다 쪽으로 그러니까 그 알카이다를 만든 그 저기 그 수염 이렇게 난 사람 있잖아요. 뭐냐 오사마 빌라덴이 원래 그 남예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알카이다의 그 예멘 남예멘 지부가 원래 좀 자기네들이 그 원조고 정통이라고 믿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마구리 마구리 이런 마구리가 수염 났으면 빌라덴이냐. 마치 그 천원짜리 지폐로 아이들이 빌라덴 만드는 것과 비슷한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노선 투쟁을 하게 되죠. 그 알카이다 쪽으로 따르는 부족들이 있고 알카이다 쪽을 따르지 않는 부족들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네. 오히려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는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정치 세력들이 크게 4개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서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최근에 예멘내전에. 원인이 됐습니다. 이러면 결론은 쉽습니다. 우리 민중만 덤탱이 씁니다. 그렇죠. 사람들만 죽어놔요. 일단 저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카이다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알카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알카이다가 이제 그 부족 사회를 거점으로 하고 있죠. 남부의 부족들을 알카이다가 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반도 알카이다가 2000년대에 독립을 했어요. 알카이다로부터. 그러면 독립이네요. 독립 조직이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부가 아니고 그 오사만 빌라덴도 이제 저승에 갔고 그랬으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그 아예 새로운 조직이 됐는데 그런데 이 아라비아 반도 알카이다의 목표는 단지 예멘뿐만이 아니고 그 사우디의 왕정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아. 아라비아 반도 전체의 알카이다 통일이군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쉴 놈들이 아닌 거잖아요. 맨날 맨날 하죠. 이 아라비아 반도 알카이다가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조를 싫어하는 이유는 일단 사우디가 침입하고 그래갖고 싫어하는 거죠. 그럼 앞에 1단어도 왜 붙였어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말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뱉은 다음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사우디가 침입하죠 라고 한번 다 설명이 됐으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워요. 이 아라비아 반도 알카이다는 역시 그 여러분들이 그 쉽게 추측하실 수 있듯이 이슬람 근본주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고요. 2009년도에는 한국인 관광객 4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 예면에 놀러 갔다가 그렇게 그 피해를 받던 적이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남예면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북예면에 의해서 흡수통일이 된 이후에도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남예면에 분리독립 동맹이 돼서 독립투쟁을 또 하죠. 지금 남예면에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반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쪽은 전혀 이슬람적이지가 않고. 그렇죠. 아까 배경을 들으셨습니다. 대신에 상당히 마르크스 지적이고. 다만 이 동네는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당도 만들고 이러게 되면 이 동네의 정당은 군사조직 운영이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군대가 있다.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는 후티 군대가 아덴까지 쳐내려오고 그러면서 거의 사실상은 공산군은 거의 괴멸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후티군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후티군은 북예면에 있던 왕당파 세력의 조직인데 이 후티 반군을 보통 한국 언론에서 말할 때 시아파 반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아파 반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명료하게 말했을 때는 후티 반군의 성격을 모두 규정하기에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후티 반군이 자이드파. 자이드파는 시아파의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자이드파 이맘 체제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지만 또한 동시에 순위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멘의 종교적 배경을 설명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예멘의 오늘을 설명하자면 그냥 시아파 순위파의 내전이 아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예멘은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 비슷하게 2011년도가 되었을 때 아랍의 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민주화 시위가 광범하게 일어납니다. 대규모의 시민군중이 출연을 해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를 하는 그런 거대한 운동이 있었죠. 그런 물결이 있었죠. 예멘에서 오랫동안 독재자를 해먹었던 30년 넘게 통치했던 살례라고 하는 독재자가 결국 민주화 운동으로 대규모 군중 시위에 의해서 실각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로 튀었죠. 살랄대령의 자식인가요? 살랄대령의 자식은 아니고 그 앞에 살랄대령이 대통령화를 처음으로 해먹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5명인가 더 있었는데 다들 비명행사했거든요. 복개 못 죽었어요. 그리고 살래가 6번째인가 7번째인가 6번째일 거예요. 6번째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 살래는 오랫동안 30년 넘게 해먹었던 거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 다시 하게 된다고요. 정치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내 고향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또 안 돼. 불충분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뭘 안 해봤냐. 아랍의 봄에도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도시에서 대규모 군중이 나와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독재자가 무너진 것까지 좋았는데 이 독재자가 그동안은 크게 4개로 갈려있던 서로 다른 정치 집단들을 억누르는 역할을 또한 해왔던 거죠.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으면서. 그리고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서 반발을 억눌러 왔었는데. 그런데 독재자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서 갑자기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무장 집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 다 튀어나와서. 그래가지고 폭격도 하고 탱크를 몰고 사람도 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분단이 안 돼 있다는 게 오히려 비극이죠. 의자 하나 빼놓고 의자 앉기 노래하는 것처럼. 오르로 뛰어나와서. 특히나 후티반군 같은 경우는 또 좀 특이했던 게 지금 그 후티반군이 상당히 북예면 전체를 거의 다 장악을 했거든요. 그게 군사력이 상당히 막강한 게. 군사력이 제일 센 게 왕당파야. 그런데 왜냐하면 군사 독재정부에 있었던 정규군들이 민주화 이후에 민주정부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당파에 붙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보면 순위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후티반군을 시아파라고만 하기는 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군요. 내전이 오래되면요. 군이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게 필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최악일 때는 어떤 사령관이 내가 또 쿠데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내가 어느 쪽에 이 군대를 가서 붙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내전이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한 2012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그 예멘 정부군. 그 예멘 정부군은 민주화 투쟁 이후에 들어선 하디 정부인데. 하디 대통령의 정부인데. 사실 근데 하디 대통령이 살레 정부에서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파라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군부의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김종필이에요. 김종필. 그 예멘 정부군 어쨌든 그 지금 많이 폐퇴를 해가지고 그 수도인 산하를 잃고 산하는 지금 후티 반군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예멘의 아덴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이 정부군하고 후티군하고 아라비아 반도 알카에다하고 그리고 남예멘 분리독립군이 서로가 서로에게 총질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내전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딱 보니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인 거예요. 후티 반군도 사우디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알카에다는 당연히 더 그렇고요. 이 두 집단이 많이 예면을 갖게 되면. 사우디는 개입해서 그중에 일부 집단을 진압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게 돼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 10개 국가들이 이 내전에 개입을 합니다. 군사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쪽이 옳은가를 생각하면 얘기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지금의 한반도의 화해무드가 이대로 이어져서 북한이 싱가포르처럼 됐다 치죠. 그래서 우리하고 교역량이 늘어나고 서로 발전하는 좋은 상황이 되었다. 근데 북한에서 독재에 반발하면서 일부 군부가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한 다음에 폐퇴하고 군사조직으로 남아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내전을 치러요. 그러면 남한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도와줘야 할 곳은 분명하죠. 김정은 정부죠. 그렇게 되죠. 이상하게 그렇게 되죠. 한국은 그런 이합집산의 문제를 경험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맨 끝에 있는 땅이니까. 여기는 그런 이합집산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센타 중에 센타란 말이에요. 인도양의 가운데 지중해에서 제일 가까운 땅. 제일 가까운 땅은 아니구나. 아무튼. 가기 쉬운 땅.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까운 아시아. 이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군이 개입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병단을 이끌고서 개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주로 폭격을 가하게 돼요. 도시 위에다 폭격을 가하는데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안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또 서구에서도 보면 내전을 어떻게 좀 말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벨기에 이렇게 다섯 개 국가가 사우디 연합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이제 평정을 하면은 내전 정도는 끝나겠지라는 판단일까요? 일단은 후티반군이나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서양에서도 많이 경계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그렇게 하고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뒀고. 네. 서아시아에서 누군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건 사우디나 혹은 몇 군데 완전 친미 국가들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슬람 덕질기의 마지막 시간에 등장했던 결론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후티 군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들을 보면 북한제 무기하고 중국제,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란이나 아니면 시리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이 좀 가능한데 물론 그 두 나라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란이 후티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보면 이제 지금의 이 내전도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 같은 식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멘 정부군 그러니까 지금 민주정부 약간 불완전하지만 민주정부는 한국제 무기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2요? 따라서 북부의 도시가 파괴되거나 거기 민간인이 희생됐을 때는 한국제 무기에 의한 피계도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된다. 그렇겠죠. 당연하겠다. 한국제 혹은 이집트제, 영국제 그런 무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와중에 이제 민간인 피해가 막대하게 불어나고 있죠.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만 5만 명의 어린이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멘의 내전으로. 또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 집계에 따르면 예멘에서 물과 식량, 의약품 부족으로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한 그런 인구가 2,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인구가 2,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유권자 수쯤 되는데요? 네. 그 예멘의 총 인구 수가 2,700만 명입니다. 이건 뭐 지옥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네요. 대부분이네요. 전부 그렇게 된 거죠. 생업은 불가. 전국이 전장. 네. 차라리 이 전장, 전선 자체가 명확하게 그어져서... 그게 문제죠. 언제나. 두 집단 간의 그런 싸움이면 그러면 그나마 그 전선으로... 전선 부분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가 있는데... 좁은 땅에서 네 집단이 싸우고 있으니까... 네. 여기는 거기다가 이제... 그 전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북쪽은 후티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보면 알카에다가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남쪽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덴을 거점으로 한 그 중간중간에 주변 소도시들은 또 역시 알카에다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예멘 안쪽에서 전쟁 피난민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전쟁 피난민들은 주로 대부분은 이제 그 북예멘의 산하에서 산하가 이제 그 후티 반군에 장악을 당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떠밀려온 그런 난민들인데 이 그 국내 예멘 국내에 남아있는 피난민의 숫자가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300만 명은 대부분 지금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럴 테지요. 네.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해외로 나가 있는 예멘 난민의 숫자가 약 30만 명가량으로 출산이 되는데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 아덴 지역에 이 동네의 안정이 좀 회복이 되면 우리가 대항해 시대에서 다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는 트로피코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이 지역의 물산과 사람들과 문화를 이용해서 털어먹으려는 정복자들의 본성 같은 것들을 일깨워주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대항해 시대에. 저는 보고 있으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계속 벌리다 보면요. 그렇죠.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받고 이쪽의 산업에 모를 키워서 세금을 더 많이 벌고 싹쓸어오고. 네. 어디 또 치고 털고 이러면서. 그 욕망이 인류 전체의 욕망이 교차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피튀기는 곳이 서아시아. 그리고 그중에 요즘 가장 지옥이 된 예멘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네. 에 대한 이야기를 손희상 선생의 마구리 설명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 예멘에서 온 사람들이 최근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서랑설레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작 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내 난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도요. 이 예멘의 내전 상황, 이 예멘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았을 수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게 뭐 왜냐하면 그 지금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주해가지고 짓고 있죠. 그 이명박 때 수주로 던져가지고 아랍을 짓고 있는데 이 후티 반군이 최근에 그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 원전을 겨냥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이명박 정부 때에 그 원전을 수주하면서 2년 하도록 하병을 보냈는데 아크부대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아크부대가 평화유지군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투부대잖아요. 정의의 부대인데 그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와 함께 지금 예멘 예전에 조의부대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불똥이 우리 부대를 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지금 평평인 거죠. 매우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엑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클린, 웜 커튼, 엑세스몰 프레깐 스토어에서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이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for those who do. 그대가 갈수면은 무관한 전쟁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기도 하네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면서도 세상 어느 나라를 가나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는 충분히 있고 납득할 만한 것도 충분히 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책임져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책임질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태반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도 인류의 일을 실천하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미비한 나라들 투성이에요. 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엄청 미비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겠는데. 난민을 받아주는 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기사도 많고 의견도 많잖아요. 그리하여 많은 정치인, 미디어 만드는 사람들, 언론인들 다 이것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인은 그리고 한국은 두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이 두 가지는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인데 그러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덴만을 정복해서 커피를 유통하겠어. 되게 부자가 될 때까지 맨날 뻔짓뻔짓뻔짓뻔짓 다니면서 아니면 인도가 안전하니까 후추를 그냥 유럽에다 팍팍 풀어버리겠어.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정치적인 결단이에요. 인도주의적인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뭘 선택해도 됩니다. 대신에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돈 많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세계는 어떻게든 변화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이집트에 아니 환해에 의하면 한국의 한반도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대학 뜻으로 나라 세웠죠 홍익회 뜻인 줄 알았는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는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델리 반주를 먹은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홍익인간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가지 굳이 또 실천을 꼭 해야 되나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냥 지금 인도주의적으로 문제가 생긴 나라에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품을 수도 있겠고 만약 그게 또 불가능하다면은 그 사람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떻게 다른 데다가 고의 보내드리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얼마전에 저기 그 이흑산 선수라고 네 카메론 선수죠 카메론 출신의 한국인이시죠 한국 국적을 땄나요? 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런거네요 네 그 이흑산 선수가 난민 출신인데 그렇죠 얼마전에 일본 선수를 KO로 높였거든요 사실 그 연령대가 좀 있기 때문에 복싱 선수에서는 커리어는 얼마 안 남은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지금 워낙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성적이 좀 나아온다고 하죠.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다신처럼 탕탕땡해서 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한 번 축시니까 그냥 쉽게 날라가더라고요. 잘하시더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프랑스가 잘 유리고 있죠. 아, 그렇죠.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 열어놓고 생각하려면 좀 더 알아놓고 가자.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더 공부하고도 이렇게 자기 학과님도 안 되는 손이상 선생님도 있는데 그래도 알아보는 건 재밌으니까 알아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 상품은 알아보기만 했습니다. 집에 있다면서 가끔 좀 오고 그러세요. 여기까지가 금요일자 279회 국어선 아저씨도였습니다. 주말에 저희 뵙겠습니다. 같이 물러갑니다. 손이상 선생이었고요. 유승균 피디하고 윤석열 에디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A-C-C-O-K-E-M I-E-W-K-E-M A-C-O-K-E-M A-C-O-K-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